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니발이 어떻게 로마를 패배시키고 또 마지막에 보급부족으로 패배하게 됐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마 측 입장에서 로마가 어떻게 그 국난을 극복하고 한니발을 폐퇴를 시켰는가 그 힘이 무엇인지 로마가 결국은 한니발을 이기게 된 그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칸나의 전투 후에는 로마는 거의 망했습니다. 로마가 17세 이상 남자 인구가 75만 명이었는데 위키피디아에서는 1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칸나에서만 5만 명 내지 7만 명이 죽었고 특히 그 로마의 많은 지도청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집정관도 죽었고 재무관도 2명 다 죽었고 그 천인 대장이 2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집정관뿐만이 아니고 원로운 의원 80명도 한 뼈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지도청이 거의 몰살을 당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남부 이탈리아 특히 그리스의 시민지들이 다 한니발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 로마는 수많은 그 아들 남편이 죽게 된 결과 통곡의 도시로 됩니다. 그때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용된 사람이 파비우스 막신무스입니다. 독재관이 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등용이 됩니다. 이분은 파비우스 집안이 원래 로마의 굉장히 맹문 집안이에요. 정조부가 다섯 번을 집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도 세 번을 했고 그리고 자기도 다섯 번을 집정관을 하게 됩니다. 독재관도 두 번 하고 맴맴한 전통을 이어가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꿈턴자 지은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로마의 방패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또 영국의 폐이비안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할 일을 개선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폐이비안주의를 이 사람 이름을 딱 써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천천히 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전쟁도 서두를 게 아니고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리발은 사실은 보급이나 뭔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살살 고양이가 지를 쫓듯이 가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무인보다 선비, 성직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빛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플라미니우스라는 옛날 집정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레시맨의 전투에서 한리발이 급섭을 봐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갈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획득한 걸 평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라쿠스 행제의 농지 계획에 100년 전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는데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반개한 사람이에요. 왜 반대했느냐 이게 갈리아족 전체를 적으로 만들 우리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국경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거 천천히 가야 된다 지금 하는 건 무리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게 한리발이 침략해오면서 갈리아족이 전부 다 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매수 앞을 내다본 그런 고수였다. 그리고 한리발이 머리를 써서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한리발이 머리를 깨뚫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교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테레시맨의 전투라든지 테레비아 전투 이런 데서 패배한 원인이 종교 의뢰를 안 해서 그렇다. 그건 있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걸 했으면 급하게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비우스가 거의 다망한 로마를 자기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신감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우리가 못났수라기보다는 신이 우리 편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가 종교식인 걸 소홀히 해갖고 신이 우리를 안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야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패잔병 이런 걸 환영하면서 단합을 기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는 걸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리에 나와서 통곡하고 이런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침체한 분위기를 전부 다 깔아앉혀버리니까 울라면 집안에서 해야지 밖에 나와서 울지 마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보통 상도 1년간 했어요. 이게 30일로 줄이라고 합니다. 간소해라. 빨리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원로원 의원이 칸나의 전투에서 8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원로원을 뽑는데 그걸 파비우스 부태우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아무 잡음 없이 원로원 의원 선정하는 걸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항상 잡음이 많잖아요. 원로원 의원이 된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고 아무리 위기 싫어하더라도 서로 간에 알렉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 이런 데 이걸 부태우가 아주 잘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관직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포로 몸값을 거절했어요. 칸나의 전투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몸값을 죽어가지고 자기들 해방시켜달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들도 우리 돈을 내서라도 애들 찾아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로마 원로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값을 줘봤자 한입할 좋은 일 다 시킨다.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몸값을 주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증강하는데 10만 이상이 죽어버리니까 징집 연령을 저는 17살이었는데 그 밑에도 징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이 없어서 노예나 제수도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개 군단을 운용합니다. 평소에는 집중간 2명의 2개 군단이 아니라 4개 군단만 운용했어요. 그런데 위기시니까 한입안과 싸우고 해서 최대한 모든 군단을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주변이 다 적이었어요. 갈리아족도 적이고 에스파냐 쪽은 하스트로바 또 동쪽은 마케토니아 빌리보쉐가 칸나의 전투에서 한입할 이기니까 그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편이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한입할이 카르타고로부터 계속 보급을 못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돌아서는 시칠리아도 다시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해군 육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는 왜냐하면 그 동맹이 무너지면 다 이제 공수표가 됩니다. 칸리발도 로마와 이기기 위해서는 동맹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는데 동맹을 결속을 단단히 하는 게 파비우스의 부담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세금을 참 많이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해군에 대한 게 맞습니다. 재산 5만에서 10만 아시아는 선원 한 명은 6달 검녀를 하고 100만 아시아 이상은 7명 선원에 1년 검녀를 주고 이렇게 재산이 많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돈을 걷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쪽은 마케도니아 쪽은 레비누스라는 사람을 에스파냐는 스키피오 행제를 보내고 남쪽은 시라쿠사가 반 로마로 돌았습니다. 그에 대한 마르켈루스를 보내고 또 갈리아 전선은 그때 칸나에서 적긴 하지만 바로를 보내서 맞고 그리고 이탈리아 내부 한니발 대에서는 파비우스와 그라쿠스가 맞아서 방어하는 걸로 추진합니다. 물론 마르켈루스가 시라쿠사로 가기 전까지 213년 전까지는 칸나이바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칠리아도 돌아서고 그래서 로마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그런 행태에 있었습니다. 이 파비우스의 전략은 지연전술입니다.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업은 계속 연속으로 전쟁에 지다 보니까 사기가 너무 저하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동맹국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백력 손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된다는 게 지연전술의 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적의 식량 징발대 보급을 선을 끊고 소규모 부대를 공격하고 또 뺏긴 지역은 칸나이바이 없을 때 공략해서 다시 찾고 이런 전술을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이 전술을 이렇게 팽커를 합니다. 전투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려는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비우스와 마시무스는 특히 성체나 진지에 의존해서 버티는 전략을 많이 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보급이 부실한 한이발하고 전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저놈은 물러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진지에 의지하게 되면 한이발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이발도 파비우스가 설정한 이 상황에서는 전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원한 것은 파비우스뿐만이 아니고 한이발도 파비우스의 전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비우스의 집정관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BC 214년을 위한 집정관 그때 오타킬리우스라는 사람하고 레길루스가 될 뻔한 거예요. 이걸 갑자기 재투표를 주장하는 거예요. 적지휘관은 임기도 무제한하고 작전승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노련한 고수다. 그런데 임기 1년인 우리 지휘관은 이런 적과 싸우려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오타킬리우스 저 친구는 우리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해군을 맡겨놨더니 카르타고 보급을 허용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더라. 이런 친구가 우리 전체를 책임하는 집정관에 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좌절을 시키고 자기가 됩니다. 자기하고 마르켈루스 마르켈루스는 굉장히 정봉을 많이 씌워온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파비우스가 개인 욕심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에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맹장이 집정관이 됩니다. 파비우스 자신하고 마르켈루스가 여기에 대해서 마키아빌 마키아빌 인정열여라 해요. 최고의 관직을 선출할 때는 대중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누구나 그 입후부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놨답니다. 로마에는 그런 걸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데 아마 앞에 리뷰우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사신이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비우스는 그 당시 무관의 제왕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독재관 지인은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BC 213년에는 자기 아들을 집정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집정관을 만들고 자기가 부산행관이 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한동안은 독재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자아는 무엇이든지 큰 토론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거의 신의 말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일사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정은 원래 생각이 달라가고 이르쿅저르쿅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딱 말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니 로마도 어떻게 보면 일사불련한 체제에서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지연전술은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국가재난을 종교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종교의식이 아무래도 느슨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칸나의 전투를 계기로 완전히 궁기를 잡습니다. 그 당시에 부정행위를 한 베스타 여사제 두 명을 한 사람은 생매장하고 한 사람은 자괴를 하고 또 그에 관련된 간통한 사제 한 명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베누스의 여신을 기리기 위한 신전을 건립하고 델포의 신탁을 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제사를 지시를 합니다. 다음 추수절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 특히 소 염소 대지 양을 충분히 제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음악축제도 거행하면서 시민들의 각각 333 세스테리티아이와 333 대나리온을 정확하게 바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33 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제물로 바치도록 지시를 합니다. 신들이 로마 편이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식도 정화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신이 우리 편으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먹힌 게 로마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의 어떤 확신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기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훨씬 용감히 싸우고 승리를 이끄는데 그래서 전투진 종교의식을 중시했어요. 이게 병사들의 사기를 진장하고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정관을 선출할 때도 점과 전조 이런 걸 중시했고 또 훌륭한 장군은 이런 종교 의뢰 없이는 결코 전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은 종교의식을 조소에도 무방하다. 그들은 작은 새들이 먹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늦게 나오든지 않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조롱할 것이다. 이것들은 실로 사소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존중함으로써 이 공화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크라수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피아 가도라는 게 로마에 있어요. 그걸 만든 수돗물을 산 꼭대기에서 끌어와서 로마 시내까지 보급하는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닐까 이분이 그 당시에 피로스란 전락의 천재가 그리스 식민도시가 로마에 밀리니까 그 사람을 초빙해 옵니다. 용병으로 데려와서 전쟁을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한 전술을 쓰니까 로마군이 여러 번 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 전쟁하자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재숙지니까 급장이 타협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워낙원에 강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들어가서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된 상황에서도 로마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이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워낙원에 나서는 장면을 또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때 한 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짓는 존재다. 이런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는데 로마의 운명은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협상을 할 거냐 아니야 끝까지 싸울 거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 말대로 싸웠기 때문에 피로스를 몰아내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의식을 그렇게 강조했다.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인이 종교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대스키피오와 소스키피오의 대화 이런 게 히케로의 국가론이 나오는데 스키피오 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장작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스키피오가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입니다. 나중에 한니발과의 전쟁이 자마 전두에서 그 한니발을 패배시키고 완전히 카르타고의 항복을 받아낸 그런 장군인데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소스키피오가 아직 어릴 때 젊을 때 꿈을 꾸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키피오야 국가를 잘 보위하도록 해라. 국가를 통치하거나 보위하는 자는 여기 천국에 있다가 내려간 사람이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소스키피오가 할아버지 여기가 진짜 삶이라면 왜 제가 지상에 머물러야 합니까? 저도 적시 이곳으로 올라오면 안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스키피오가 안된다. 신께서 너를 육체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스키피오야 너 주위 사람들에게 특지 공직에서 정의와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공직인 생활을 훌륭하게 마치면 내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으로 올라와 살게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공직을 훌륭하게 마쳐야 다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상이 로마 지도청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공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면 신으로 모십니다. 그게 이런 사상인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공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거나 큰 일을 한 사람은 신이 됐다는 건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공직을 훌륭하게 마치면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생각할 바가 많은 것이에요. 공직이라는 것이 파급옥가가 크잖아요. 남한테 정의로 이렇게 하면 그 파급옥가 퍼져나가고 잘못하면 그 파급옥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직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델포의 신탁도 하는데 신탁에서 답변서 내용이 보니까 여러 제사진을 신들이 이름하고 어떻게 제사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행운을 내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로마인들이 이와 같이 하면 도시의 운명은 나아질 것이고 짐도 더 가벼워지리라. 너희의 도시는 바라는 것 이상으로 전진할 것이며 로마인들은 성리를 거물리게 되리라. 문제가 잘 정돈되고 라틴 연명을 잘 지켜냈을 때 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아폴로신께 성무를 보내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하느라 이런 사람들은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지내면 잘 된다는 이야기하고 또 잘 되고 나서는 다시 선물을 가져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면 조금 물질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로마의 행운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로마가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로마는 이런 자신감을 얻은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배반자를 처분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로마를 배반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카푸아라는 도시였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칸나의 전투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로마는 못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한니발에 줄을 서가지고 한니발을 이용해서 이탈리아의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니발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그 힘을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니발도 카푸아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연설도 하고 카푸아를 방문해가지고 완전한 자취를 약속합니다. 카푸아 시민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재판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카푸아 시민은 자발적 의지에 반해서 카르타오 군대에 복무할 수 없다. 우리 시민들을 진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체제는 그대로 온조를 한다. 우리 고유의 법률과 행정장관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진 한니발 편이 됩니다. 카푸아의 배반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 남부 도시들이 한니발 편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놈을 반드시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카푸아 공방전으로 시작되는데 이탈리아 남부 도시를